댕댕아 댕댕아! 응? 왜? 여기에 진짜 장난감이 많은 거 맞아? 아휴 나만 믿으라니까! 여기가 망한 장난감 공장인데 팔리지 않은 장난감들이 엄청 많을 거야! 진짜? 그러면 우리 옛날 장난감 그럼 공짜로 가지고 놀 수 있는 거네? 그렇지 그렇지! 다 공짜지! 아 릉다야! 거기 좀 보여 장난감 좀? 어? 아니야 아직 안 보이는데? 아직 안 보여? 어? 근데 이 장난감 공장 망한 거 맞아? 저기 안에 불이 켜져 있어 망했는데 전기는 안 끊겼네? 계속 내고 있나 봐 전기 쌓겹네 어쨌든 우리 들어가서 버려진 인형이랑 장난감 주워오자 알겠지? 오오오오오 아는 생각보다 깨끗한걸? 어? 야! 얘들아! 문이 닫혔어! 아니 사람이 있어요! 어떡해 우리 갇혀버렸어 괜찮아 장난감만 가져가면 돼 망한 인형 공장이다 다른 데 탈출구가 있을 거야 다른 데 찾아보자 누구 있어요 계세요? 어? 얘들아 저기 인형들이 춤을 추고 있어 역시 장난감 공장이라 그런가 신기한 장난감이 맞네? 근데 저 인형 저 인형 좀 무섭게 생기지 않았어 얘들아? 아닌가? 약간 할로윈 기념으로 만들어진 건가? 야 댕댕아 니가 먼저 가봐 꽤 어? 여기 분명히 망한 무섭게 생기긴 했다 망한 공장이라고 했었는데 분명 오! 야 움직여 움직여 오오오오 오오오 좀 무섭다 근데 인형이 조금 다가오는 것 같던데? 야야야 야 우리를 잡으러 오는 것 같아 야야야야야 도망쳐 아아 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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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하 어이 저 인형들은 뭐였지? 이거 분명히 장난감만 있는 것 같긴 한데 어 이생가동 하하하하 아이 준비 완료 여기를 탈출해야겠어 저 이상한 장난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망한 공장이라고 했었는데 분명히 여기 굉장히 무서운 곳입니다 피인티가 있네 피인티가 있네? 이건 뭐지? 어디다 쓰는거지? 일단 이 장난감 공장을 한번 탈출해 볼게요 길을 좀 볼까? 어 이건 뭐야? 장난감을 만드는 뭐 그런 기기 같은 건가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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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야 저거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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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어? 뭐야? 내가 잘 못 본건가? 어? 야 저거 뭐야? 어? 어? 저거 왜 저거? 어? 아 뭐야? 아? 아? 하 하 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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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지럽히는 것 같아 어? 어? 무서워 어? 무서워 어? 아? 어? 애들 나 너무 무서워 오 잠깐만 아? 나 배가 찢어질거 같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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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 구독! 뭐지? 인형 공장을 나가는 길이 막혀있다 아! 여기를 TNT로 뚫는 거네 이쪽을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뚫어도 나가는 거구나 아! 몇 개가 더 필요할 거 같은데? 왜 이렇게 조용하지? 일단 빨리 여기 공장을 나가는 방법을 친구들한테 알려줘야겠어 아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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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자아먹힐 뻔해서 내가 봤어! 나 소리 떨려 아! 나 진짜 웃겨가지고 너 쫓기는 모습이 진짜 귀엽더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 나 여기서 이런 걸 찾았어 나 그거 어떻게 쓰는 줄 알아? 응? 그 아래에 탈출구가 있는데 이걸 뚫어야 돼 아! 아래도 탈출구가 있는데 거기도 막혀있어? 어, 이걸로 뚫어야 돼 이걸로 뭐이? 탈출구일 거야 저 인형 뭐냐고 나 분명히 귀여운 장난감이 기대하고 온 건데 어! 아! 아! 아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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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생 거기 안에 있어라 아앜!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말이야 넌 늦장이야 아무래도 여기 버려진 인형인가 봐 그러면 쟤네는 인간에 대한 증오가 있는 건가? 내가 그 증오를 풀어줘 봐야겠어 안녕? 너는 어떻게 그렇게 무서워졌니? 난 인간이 날 버렸어 날 아주 이뻐해 준다고 약속했는데 말이야 날 쓰레기통에 번졌어 괜찮아 이제 우리가 이뻐해 주면 되겠다 안 돼지 어... 그걸 싫어 인간에 대한 증오심이 굉장한 인형이구만 바로 복수다 복수 인간들한테 난 인간이 정말 싫어 어... 너도 나한테 죽고 말걸? 응 알았어 여기는 꼭 나가야겠어 저는 인형을 기대하고 온 게 아닌데 귀여운 깜찍이 인형을 기대하고 온 건데 사실 나 정도면 깜찍 돌이긴 해 안 귀여워 하나 더 릉다 있다 릉다야 릉다야 여기 왜 떨고 있어? 너 왜 떨고 있어? 터쳐버릴까, 그냥, 어? 그냥 안 되지. 어쨌든 빨리 티헤드 찾아와. 댕댕이가 지금 잡아먹겼어. 큰일 났네, 댕댕이 좀 구하러 갈까? 빙키! 빙키! 빙키 빙키~! 나 빨리, 인정이 피 웃고 있어~! 이라이팅! 야이팅! 구해주러! 뭐야? 구해주러 왔구나! 빙키... 너를 약올려줬어. 천천사. 꼭, 복수할거야. 아 놀래라 야 아 진짜 놀랬어 아 잠깐만 저렇게 저렇게 점프해서 오는게 어디 아 놀래라 아 좋았지 핑키는 항상 여빈니를 여의 주시해 핑키 핑키 핑키는 여빈니랑 나이고 싶어 핑키 핑키 아 웃겨 너무 귀여운 인형이지만 좀 무섭달까 야 니네 왜 목줄하고 다녀 왜 내가 강아지 한 마리 어서 왔어 아니 왜 강아지 산책시키고 있어 멍멍 멍멍 맞다 그게 뭔지가 아니야 이걸 구해왔어 아 진짜 나도 이거 구해왔어 어 이 정도야 충분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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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와 따라와 충분해 멍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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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 목줄하고 다녀 멍멍 충분해 충분해 따라와 따라와 얘들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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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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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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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일로 와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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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뭐다 여기 뭐다 진짜? 어? 니가 이거 어떻게 와? 안 오지 안 오지 거쳐 볼게요 한번 천천히 탈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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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탈출 와 탈출이야 뭐야 왜 바뀌어 선호를 뚫을 때 사용했던 광산총이 발견했다 이걸로 혼내주는 거구나 장난감 들았는데 미안하지만 혼내줄까? 어딨어 흐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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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흐앗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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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죽었겠지? 어? 흐앗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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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뭐 이렇게 잘 피해! 제발 좀 죽어라! 흐앗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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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총알이 없어! 잠깐만! 야! 으앗! 오셨다! 핑키 핑키! 핑키 핑키! 핑키 핑키가 어딨어? 어딨는데? 니가 안 보여 난! 핑키 핑키 핑키! 이게 무슨 소리야? 어? 핑키 핑키 핑키! 핑키 핑키 핑키! 핑키 핑키 핑키! 핑키 핑키! 그래 그래 착하게 그래야지 애기 핑키가 됐구나 핑키 핑키 핑키! 자 어쨌든 탈출한 다음에 탈출한 다음에 아주 혼내줬습니다 그치? 착하게 할 거잖아! 그치? 핑키! 안 믿어! 자 어쨌든 오늘 탈출한 다음에 핑키와 우리 블루 어기어기로 혼내켜줬습니다 버려진 장난감 공장 아오니저택 여기서 마칠게요!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 해주세요! 안녕하겠어요! 안녕! 안녕! 뿅! 구독 뿅! 좋아요 구독! 구독! 띵! 모 неп DVR 구독! 구독! 좋아요!